이마트 트레이더스에 갔는데 아란 10년이 보이더라구요 진짜 1년만에 보는 것 같았습니다 트레이더스에 가서 보이면 꼭 사야하는 시리즈들이 있죠 발베린 12년, 맥켈란 12년, 조니워커 그린, 아란 10년 그 외에도 싱글몰트 인기가 많아지면서 더 있을 겁니다 그때 못 사서 1년간 못 봤는데요 이제 보게 됐습니다 두근두근합니다 평소에 아란 베럴리저블은 제가 정말 자주 구매해서 마셔봤는데요 괜찮게 자주 마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꽤 기대를 하고 아란 10년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아란 10년의 가격은 연후 12년 숙성 제품들과 같은 8만4천원입니다 그런데 알코올 도수가 46도면 가격적으로 그렇게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카라멜 색소를 첨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니아분들은 이 부분을 되게 높게 쳐주는 것 같더라구요 회사는 90년대에 생긴 비교적 역사가 짧은 회사이고 아메리칸 버번 캐스크와 리필란 쉐리 캐스크에서 특성시킨 후에 혼합하였으며 버번 캐스크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병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뚜껑도 튼실하고요 맛은 음... 오 살짝 맵다 여느 시그몰트와 같았습니다 달고 바닐라가 느껴지고 틀린 부분은 뭔가 시큼한 과일맛과 매운맛이 느껴지더라구요 그런데 이 매운맛이 저는 거슬렸습니다 위스키가 좀 알싸하다고 해야할까요? 제 성향은 같은급에서는 글랜피릭 10이나 글랜리벳 10이, 글랜고인 10이 같은 둥글둥글한 무난한 맛을 좋아한다는 부분을 참고하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높은 도수에 비해 무겁지 않았고 분명 맛도 괜찮았지만 꿈부러가 분명히 갈릴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엔트리급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가격 생각하면 아란 10년은 넓고 제 취향이 아닐 뿐이지 괜찮은 위스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딘스톤입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8만 4,800원의 기만이었습니다 검은 캐스키에서 숙성시키고 피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투력은 46.3도를 자랑하구요 엔트리급에서 가격만 본다면 글랜 리벳이나 글랜피릭보다 부스가 높은 게 가성비적으로 이득일 수도 있겠네요 하이랜드 위스키라고 남아있구요 하이랜드에서 유명한 위스키들 하면 하이랜드 파크라든지 글랜고인, 글랜조냐, 글랜 모연지 대강 이 정도가 있겠네요 맛은 정말 제가 예상한 딱 그 맛이었습니다 꿀처럼 달고 바닐라스롱, 부드럽지만 목에서 넘길 때 역시 46.3도라 그런지 한 번 턱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지만 너무 괜찮았습니다 롬피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가볍게 즐기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게 마셨지만 가격이 엔트리급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사실 선택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딘스톤 12년이었으나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진열대에 아란 10년은 다 사라졌고 딘스톤 12년은 많더라구요 역시 이맛은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